국보 반구대 암각화의 침수 방지를 위해 사연댐 여수로 47m 높이의 3개의 수문을 설치하는 게 최적이라는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암각화를 물에서 완전히 건져내지 못한다며 우려하고 있고 또 한편에서는 식수 공급이 해결되지 않은 가운데 성급하게 수문부터 설치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많은 비가 내리면 어김없이 잠액질을 반복해온 국보 반구대 암각화. 울산시가 용역을 통해 암각화의 상습 침수를 막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내놨습니다. 사연댐 여수로 47m 높이의 수문 3개를 뚫어 많은 비가 내리기 전 물을 빼내 사연댐의 수위를 암각화가 침수를 시작하는 52.2m 아래로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공사비는 576억 원, 댐 안전성 사업까지 합하면 796억 원이 드는데 사실상 댐 기능은 사라진다고 울산시는 강조합니다. 암각화 보존 대책이 증명된 만큼 2025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각종 절차를 추진하는 데도 큰 힘이 실릴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반구대 암각화의 연평균 침수 시간은 최대 5개월에서 1시간대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방류량이 늘만큼 하천 수위 상승과 물 공급 문제 해결도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수문이 설치되면 태화강 하류 수면은 2cm 오르고 하루 5만 톤 가량의 식수가 줄어들 걸로 분석했습니다. 이 부족분을 청도 음문댐에서 끌어오는 방안은 구미 해평취수장 활용과 대구 수성구 지역 반발 등이 얽히면서 실타리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통합물관리 방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진행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일 수가 있다는 말씀인데. 여기에 수문 설치는 2025년 준공 예정이지만 음문댐 관로 설치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문화재 보호단체에서는 사연댐 수문의 높이가 47m일 경우 지금과 거의 다를 바 없이 침수 빈도만 다소 낮출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새 정부 들어 물 문제 정책 기조의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반구대 암각화 보존책이 또다시 정쟁이 휩싸여 공회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UBC 뉴스 전명주입니다.